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를 통해 산모 약 2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보도에 박성용 기자입니다. 앞으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됩니다.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산모 약 2만 명이 추가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의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자격은 국내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마친 출산가정으로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와 체조지원 등의 서비스를 최대 25일까지 제공합니다. 특히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자체에서 정한 별도의 기준을 통해 예외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원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향후 복지부는 보다 많은 출산가정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